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를 생성할 때 생성되는 윈도우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reateWindow 함수로 윈도우를 생성할 때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 임의로 지정한 파라미터 값들을 전달할 수 있고, 달러픽의 파라미터 함수를 사용하여 윈도우가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윈도우를 생성할 때 임의의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고, 전달한 파라미터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 옆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윈도우가 생성되고, 윈도우 소스 화면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달러픽의 파라미터 함수가 실행되어 윈도우가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이 반환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메인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윈도우가 생성되고, 윈도우 화면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